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푸짐한 갈치찌개와 전복 그리고 새우와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비주얼 한번 보시죠. 이 대목을 좋아하시는 분. 저 비주얼. 그리고 전복과 새우를 푸짐하게 제가 좋아하는 얘는 왜 따로 오는거야. 잡곡서 그리고 깔끔한 김치 감사히 먹겠습니다.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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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밥에 온져서 기가 막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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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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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아침所有 밥이 밥 주기 votre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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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